ido.com 아니 지금 지난 12일에 쇼케이스 했구요 벌써 이제 오늘 데뷔 일주일 됐는데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지금 딱 일주일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 실감이 계속 안 나다가 오늘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엠타운트다운 에 저희 레인지 첫 무대를 치르고 왔는데 정말 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정말 잘했는데 되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. 우선은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저희가 얼굴을 알리고 데뷔를 했었다가 또 이제 레인지라는 이름으로 저희 7명이 약간 무지개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뜻깊고 되게 설레고 되게 긴장도 되게 되면서 정말 남다른 의미지 않을까라는 감사합니다.